21. 카제인이 산이나 효소에 의하여 응보되는 성질을 이용한 식품은 1. 치즈 2. 크림스프 3. 버터 4. 아이스크림 정답은 1. 치즈 22. 어육의 자기소화는 무엇에 의해 일어나는가 1. 어육 조직 내의 염료에 의해 2. 질소에 의해 3. 산소에 의해 4. 어육 조직 내의 효소에 의해 정답은 4. 어육 조직 내의 효소에 의해 23. 식품 저장 시 미생물 번식을 장기간 방지하기 위한 저장법과 거리가 먼 것은 1. 데치기 2. 딸기쨈 3. 무청 시래기 4. 마늘장아찌 정답은 1. 데치기 24. 적자색 채소를 조리할 때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넣었다 가장 관계 깊은 현상은 1. 플라보노이드계 색소가 변색되어 청색으로 된다 2.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더욱 선명하게 유지된다 3.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변색되어 녹색으로 된다 4. 클로로필계 색소가 더욱 선명하게 유지된다 정답은 2.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더욱 선명하게 유지된다 25. 성장을 촉진시키고 피부의 상피세포 기능과 시력의 정상 유지에 관여하는 비타민은 1. 비타민 K 2. 비타민 D 3. 비타민 A 4. 비타민 E 정답은 3. 비타민 A 26. 캐러멜화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1. 지방질 2. 비타민 3. 아미노산 4. 당류 정답은 4. 당류 27. 불고기를 먹기에 적당하게 구울 때 나타나는 현상은 1. 단백질의 변성 2. 탄수화물이 C, H, O로 분해 3. 단백질이 C, H, O, N으로 분해 4. 탄수화물의 노화 정답은 1. 단백질의 변성 28. 다은중 비타민 B2의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은 1. 밀 2. 마가린 3. 우유 4. 돼지고기 정답은 3. 우유 29. 생육의 환원형 미오글로빈은 신선한 고기의 표면이 공기와 접촉하면 분자상의 산소와 결합하여 옥시미오글로빈으로 된다 이 옥시미오글로빈의 색은 1. 선명한 적색 2. 회갈색 3. 적자색 4. 분홍색 정답은 1. 선명한 적색 30. 무기질의 생리작용이 틀린 것은 1. 인 골격이나 치아의 형성, 에너지 대사에 관여 2. 아연 인슐린의 성분 3. 황, 비타민 B12의 구성성분 함유황 아미노산의 구성성분 4. 요오드,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성분 정답은 3. 황, 비타민 B12의 구성성분 함유황 아미노산의 구성성분 31.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설탕은 당질의 분류 중 어디에 속하는가 1. 다당류 2. 이당류 3. 삼당류 4. 단당류 정답은 2. 이당류 32. 완숙한 계란의 난황 주위가 변색하는 경우를 잘못 설명한 것은 1. 신선한 계란에서는 변색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2. 남백의 유황과 난황의 철분이 결합하여 황화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3. 오랫동안 가열하여 그대로 두었을 때 많이 일어난다 4. 이 변색 현상은 pH가 산성일 때 더 신속히 일어난다 3. 김해 보관 중 변질을 일으키는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1. 산소 2. 광선 3. 저온 4. 수분 정답은 3. 저온 34. 조개류가 국에서 독특한 맛을 내는 성분은 1. 글루타민산 2. 크리아틴 3. 호박산 4. 이노신산 정답은 3. 호박산 35. 마요네즈 소스를 만들 때 기름의 분리를 막아주는 것은 1. 난황 2. 소금 3. 남백 4. 식초 정답은 1. 난황 36. 열량원이 아닌 영양소는 1. 아이스크림 2. 감자 3. 쌀 4. 풋고추 정답은 4. 풋고추 37. 무기질의 기능과 무관한 것은 1. 체액의 pH 조절 2. 열량 급원 3. 체액의 삼투압 조절 4. 효소 작용의 촉진 정답은 2. 열량 급원 38. 통조림 식품의 구입 시 잘못된 것은 1. 상표가 변색되지 않은 것 2. 외부가 깨끗한 것 3. 두드렸을 때 타금이 나는 것 4. 뚜껑이 돌출되지 않은 것 정답은 3. 두드렸을 때 타금이 나는 것 39. 급식인원 600명을 위해서 시금치나무를 하는데 1인당 시금치의 정미중량이 40g이다 이때 시금치의 실제 발주량은 약 몇 kg인가 단, 시금치의 폐기율은 14%이다 1. 43kg 2. 14kg 3. 28kg 4. 171kg 정답은 3. 28kg 40. 제품 1 단위당 원가계산의 일반적인 과정을 잘 나타낸 것은 1. 요소별 원가계산 제품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 2. 요소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 제품별 원가계산 3. 제품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 요소별 원가계산 4. 부문별 원가계산 제품별 원가계산 요소별 원가계산 정답은 2. 요소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 제품별 원가계산